30카운트 투월 작품입니다. 세 번째 섹션까지 하고요. 마지막 6카운트 있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오른발 베이직 시작하십니다. 시작! 1, 2, 3, 7시 반, 4, and 아페라 5시계를 보시고요. 6, 7, and 8하고 1시 반으로 오른발로 스테이 끝납니다. 섹션 2, 8분의 1 오른쪽으로 돌면서 나이트클럽, 웬발발 시작! 1, 2, and 3, 포인트 롤링! 4, and 5, 6, and 7, 8 오케이, 웬발발 수익 끝났어요. 섹션 3, 만보, 협박 시작! 1, and 2, 3, and 4, 5, 6, and 7, 풀턴, 8 하고서 웬발발 수익. 오케이, 나머지 6박자 시작! 1, and 2, 3, and 4, and sway, sway 하고 끝납니다. 두번째와 시작! 1, 2, and 3, 4, and 4, 6, 7, and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 1, and 2, 3, and 4, and 5, 6, and 7, 풀턴, 8 1, and 2, 3, and 4, and sway, sway 하고서 두번째와 끝나면 12시 반영입니다. 택 시작! 택! 6, and 7, 풀턴, 8, and 섹션 2, 크로스락 시작! 1, and 2, 3, and 4, 5, 6, and 7, 8 하고서 세번째와 시작! 1, 2, and 3, 4, and darkness, 5, 6, 7, and 8, 1, 2, and 3, 4, and darkness, 5, 6, 7, and 8, 1, 2, and 3, 4, and 4, and 5, 6, and 7, 8, 1, and 2, 3, and 4, and까지 하시는 거예요. 스웨이 스웨이 안하고 바로 택 2번 연결 시작! 1, 2, pivot, 3, and 4, and 4, and 5, 6, and 7, pivot, 8, and 1, and 2, 3, and 4, and 5, 6, and 7, 다시 택 1, 2, 3, and 4, and 4, and 5, 6, and 7, 8, and 1, and 2,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 하시는데요?